거기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는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가문이나 이런 축복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구로 선택하셔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을 택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어떤 가정을 구원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가문을 축복하신다든가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어떤 도시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이든 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시집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진이가 시집가면 그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직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 직장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집이라면 나로 인해서 우리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내가 그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목포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목포라는 도시의 축복의 통로 이 꿈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의 삶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대인이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작은 게 아니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도시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크게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온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어떤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양곱은 라반의 집에 가니까 그 집에서 어떻게 돼요? 뭐가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사업이 라반으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요셉은 보디바르 집에 가니까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바르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요셉을 인하여서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기근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그 나라가 구원을 얻게 돼요 그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기근으로 말면 가난 땅에 죽어가던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굶어 죽게 된 그 형제들과 부모와 가족들을 다 어떻게 돼요? 구원하고 그 애굽의 고생 땅으로 데려와서 정말 거기 이렇게 그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다히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탱하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확신 있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요 택해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쓰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령님께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가 나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리고 축복의 이 세상의 통로로 쓸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세상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건데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내가 너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쓸 것이다 너로 인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를 받았어도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면 어떻게 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는 우리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통 불러내신대요 불러내가지고 뭐냐면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믿음을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 갈대와 우리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우상 숭배하고 형제들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거기에 형제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처음에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조금 해봤으니까 압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떠났을 때 그런 외로움을 경험했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그때는 어디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누구만?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만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누구 가서 말할 사람도 없으니까 의지할 사람도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나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불러낸 거예요 나는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성경에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불러냈잖아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그를 쓰시려고 요셉도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형제들을 의지하고 고향에서 친구들도 있고 이랬을 건데 다 그걸 떠나도록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뭔가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형하고 어떤 그런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었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 모르게 그런데 그게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곳에 가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한 그런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끌려갔네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그 민족 가운데 나중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쓰시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사랑하는 형제들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어떤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외롭게 되고 고독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 무리들 속에서 그 안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신 사람은 다 먼저 어떤 분리 하나님께서 불러낸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죠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모세도 보면 그랬고 엘리아도 그랬고 요셉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낸 모세도 외롭게 미대한 광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엘리아도 어떻게 그리시네가로 가서 거기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렇게 있었죠 다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한 번은 다 이걸 끊게 만들고 떠나게 하고 차단을 지켜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어서 우리를 거기서 믿음의 연단과 실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토기장이시라고 에레미아 18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에레미아에게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할 수 없겠느냐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냐 이런 말씀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대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풀무스불 속에 시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엄청 거기서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이 어떤 거예요? 야곱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지 그때 모를 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외삼촌 라반을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빨리 누구를 변화시켜주세요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자녀를 변화시켜주세요 아내를 변화시켜주세요 그게 아니라 먼저 어떻게 하나님 나를 깨뜨려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다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변화될 생각 안 하고 누구를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라반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어요 굉장히 힘들었죠 요셉도 여러분 보면 형제들에 의해서 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바르 집에 가서 호강하던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떻게 요셉의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죠 모세도 하나님 위대한 광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깨어지는 이런 과정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다윗도 여러분 어떻게 골리아스를 쓰러뜨리고 나서 민족의 영웅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왔지 않습니까 사우랑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희귀질투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이런 과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하러 가시냐 그것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빨리 고난이 지나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했는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새사람되고 깨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런 보식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연단의 기간이 짧아지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연단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뭐냐 하나님께서 왜 연단을 하시는지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했는지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것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간이 길어져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길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깨뜨려 주세요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는 먼저 우리를 택하해서 불러낸다겠죠 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했더니 불러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시련과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괴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줘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나를 들어 쓰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세 번째로 성령께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하나님 불러낸다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막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또 요셉에게도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고 축복의 통로로서 했던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잖아요 이게 보면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또 어떤 경우는 엄청난 하나님이 뭐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축복을 주셨을 때 나 혼자 이것이 네가 혼자 그걸 누리고 즐기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를 그분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께 엄청 축복을 받아서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람들에게 축복의 그런 어떤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만 나만 이렇게 붙들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줬다가도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이 누리고 즐기고 그걸 붙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제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사해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사해바다는 물이 내려온 데 어떻게 돼요? 그걸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을 전혀 가둬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을까 죽음의 바다라겠죠? 갈릴리는 계속 갈릴리가 원래 호수인데 그걸 계속 흘려보내니까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들어와서 많은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생명체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축복이나 이런 걸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새로운 축복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흡 계속 이런 어떤 은혜가 흘러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거나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거나 축복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축복의 통로로 뭔가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받아가지고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나도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축복을 못 받으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이 붙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일이나 요셉이나 다 이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다 흘려보냈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사용하시고 자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명절에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고 좀 지금 마음이 좀 지금도 아직 뒤숭숭하다 이게 뭐냐 가족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뭡니까 시간 보내다가 와가지고 벌써 지금도 좋으시는 분들 많이 있고 지금 그런데 내가 재미없게 설교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최대한 안 졸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 어떤 과정이 있냐면 시험의 단계가 있어요 시험의 단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시잖아요 사랑한 아들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커져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네 시로 말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그 시를 통해서 물론 여기서 시는 장차 예수님을 의미하지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야마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때도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시험의 과정이 꼭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통로로 쓰신 사람들은 다 시험의 단계를 거쳤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런 시험을 있었죠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시험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그런 시험의 과정 왕림학교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또 다른 일론에서 시험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엄청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요셉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디바리 아내를 통해서 그건 정욕에 대한 엄청난 시험이 왔잖아요 시험에 우리가 보면 다 이런 뭐가 있냐면 시험의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다 마귀가 우리를 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죄짓고 넘어지게 하고 파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는 것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시험해 보고 복을 주시고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험의 단계를 꼭 우리가 통과하고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정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축복의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는 꼭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이든 순종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시험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지연되고 또 여러분 그 기회를 더 이제 훨씬 그게 지체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를 가운데 안타까운 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가까울 때는 꼭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때려오는 시험에 마귀가 그걸 알고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시험 들어버리고 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축복이 문 앞에 와 있다가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시험 들고 시험에 넘어지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하면 시험에 왔을 때 시험에 안 들고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시험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또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는데 아브라함처럼 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할 때 먼저 태카에서 불러낸다 했죠 그리고 우리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양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을 아무도 못해 그런데 요셉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시험을 이겼던 요셉이 그 꿈을 가서 해석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통로로 이제 드디어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너부가나잇살의 왕의 꿈과 그 해석을 하나님이 알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로 쓰시죠 이게 보면 하나님이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실 때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지혜나 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어떤 가정을 또 어떤 직장을 어떤 교회를 어떤 도시를 어떤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또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거예요 먼저 태카여 불러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다 능력 은사 지혜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한 다음에 마침내 그런 환경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드디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불러냈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이런 축복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저히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그 보디반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도저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그에게 귀해의 문을 열어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다 보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오늘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이 눈앞에 모든 것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